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만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교와 부모의 눈을 속이기 위한 학용품 모양의 전자담배까지 추시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심각성을 이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독특한 디자인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일 맛의 가양담배입니다 망고와 딸기 그리고 포도맛 등 친숙한 맛으로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유의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아 학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는 급기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거의 남자애들은 다 하고요 화장실에서 여자애들도 많이 화장실에서 많이 펴요 학교에서도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 걸려가지고 학생들 다 혼나고 그랬어요 CD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한 미국 중고등학생 수는 지난해에만 무려 255만 명 이상에 달하면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양담배가 몸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가양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중독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금연만 더 어려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제작되는 가양담배는 니코틴뿐만 아니라 정체모를 합성 첨가물도 함유돼 발암물질과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약과 같은 다른 위험약물로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그리고 메사추세추주 등 일부 주에서는 가양담배를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과 판매를 완전히 단속하기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가양담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형광펜이나 볼펜 모양 등 학용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전자담배까지 출시되면서 청소년들은 학교와 부모의 눈을 피해 더 쉽게 전자담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문제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다가올 청소년들의 더 큰 건강 위험과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